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우선 여당 송영길 의원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했는지 조금 맥락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장희찬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이미 짓고 있던 거 중단했다가 다시 그냥 짓자라고 한 거랑 이건 다른 거죠? 네.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건설이 재개된 건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이고요.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자. 울진 지역에 있는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계획은 있었는데 공사 시작은 안 했던 거고. 네. 발주도 안 들어갔고 계획도 사실은 세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은 없었어요? 네. 계획단 계획에 시공 계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거죠. 어쨌든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탈핵 장기적인 탈핵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짓고 있던 신고리 5, 6까지만 짓고 그 외에 계획 있던 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한 게 신한울 3, 4기다 이거죠? 네. 만약 그러나 탄원전 정책이 아니었으면 영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됐었기 때문에 건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여당의 또 송영길 의원은 지난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했던 하마터면 당대표가 될 뻔했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을 재개해야 된다. 미세먼지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탈원전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한 번 선을 그었어요. 정책 변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팩트 체크해보면 원전 때문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2차전으로 확전을 했거든요. 보통 청와대에서 정리를 하면 여당 의원들이 조용히 수습이 되는 모양새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지난 또 몇 주간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저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송영길 의원님이 중진 의원이신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내부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시는 의견이 타당하거나 정말 미세먼지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만이다.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다 줄이고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으면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공기가 깨끗해질 거다. 이 주장이 타당하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싶겠는데 녹색당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지역마다 미세먼지 오염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분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와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것의 오염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공사 현장이나 자기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 반경에 있느냐가 미세먼지 오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마치 모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끝판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서 원전을 짓자고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양잿물 피하고 우리 대신 독극물 마시자 하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계적인 트렌드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단체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 아니겠어요? 그린피스의 사무총장이었던 스티븐 틴데일 같은 환경운동가들도 지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당장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다 충당할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이 이상적인 대안이다. 원자력 사고 문제는 기술 혁신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원자력의 위험성보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우리 지급과 죽어가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자력을 써야 된다. 기술 발전을 하면서 그것들이 단순히 원자력 공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그린피스 사무총장이었던 스티븐 틴데일 같은 사람 그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재단으로 사회 환원을 다한 빌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팩트체크를 다시 해보라고 김의변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JTBC와 국민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한 내용인데 그 팩트체크 내용은 2018년과 2017년을 비교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한 자료가 사실은 더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2016년 대비 2018년 들어서 원전 발전량은 19%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이 14% 늘었고 천연가스 비중이 발전량이 27%가 늘어났어요. 2016년 1월에서 11월과 2018년 1월에서 11월을 비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기 의원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2016년 6월에서 2017년 5월과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선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까지 1년을 비교해보니까 화력 발전의 비중이 66%에서 전체 70%로 늘어나면서 온실가스가 작년보다 1,800만 톤이나 더 많이 발생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상적으로 나중에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이 충분한 전력을 수급해주면 글로 가는 게 맞겠지만 화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전을 줄이게 되면. 그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확재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혜 씨. 그런데 아까 빌게이츠 잠깐 얘기하셨는데 빌게이츠가 그 얘기를 꺼냈었던 거는 200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MIT가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의 4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소개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빌게이츠가 자기가 돈을 갖고 자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다음 해에 MIT가 태양광이야말로 태양광 발전이야말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이런 발표를 2010년도에 했었고요.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동등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 거냐에 정확한 연구 자료가 없어요. 중국에서 나온 거 다르고 한국에서 나온 거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세심하게 봐야 할 데이터를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바로 직결시켜서 연결시켜서 마치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서 탈석탄까지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석탄을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만 에너지, 송영길 의원님도 얘기하신 에너지 믹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풍력, 태양 혹은 지열,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원을 그 지역에 맞게 생산하고 또 예를 들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걸로 바꾸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써도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 방식과 생산 방식을 바꾸는 전략들을 쓰거든요. 저는 독일 같은 것이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대요. 아니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은데 지붕이 많은 지역에서 왜 태양광 발전 패널 지붕 위에 안 올리냐. 왜 산에다 짓고 있냐. 그리고 건물 위에다가 올리면 한국은 햇볕도 좋고 또 풍력도 좋고 왜 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하면요. 2009년에 빌게이츠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 바로 불과 한 달 전 12월 말에 빌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그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가형 배터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에 이상적이다. 원자력 사고 위험은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고요. 작년 10월에는 말씀하신 독일 미넨에서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원자력 자부심 축제를 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게 되면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화력발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의 100%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 중국의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만은 탄소가 늘어나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 늘어난 온실가스와 탄소는 과연 환경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녹색당 측도 탈원전뿐 아니라 탈석탄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그것이 독일에서도 나오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이나마 화석연료에 대한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무슨 대비책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줄이지 않았어요. 아직 줄이는 건 없죠. 그런데 2022년도까지 원전 늘어납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많으셨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완전히 탈원전할 수 있는 시점을 2082년으로 뒀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느리게 완전 느리게 연착력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미세먼지랑 연결시키는 건 좀 문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방식의 에너지 소비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을 바꿔나간다면 예컨대 제가 독일에 패시브하우스에서 하룻밤 잤었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보일러도 안 켜고 전기도 안 쓰는데 집이 따뜻한 거예요. 집이 따뜻하게끔 설계되어 있고 그런 설계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면 아예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제도가 완벽하게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에너지를 안 써도 에너지를 쓰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선택지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굳이 원자력을 쓰려고 하냐. 사실 원전 산업계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원전을 팔아야 돈을 벌고 원전 한 기당 몇 조씩 하거든요. 그 커다란 수익처가 없어지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찾아가는데 저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원전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원전으로 발생되는 원전 가동률과 전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서 통계처럼 2016년 대비 원전의 발전량이 무려 19%나 2018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매우 빠르게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력발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사고가 나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저는 그린피스의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원전 못 피하다, 원피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원전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전력 수급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다시 원력 비준을 20%로 늘렸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적으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그런 하우스, 재생에너지를 쓸 수는 있겠지만 5천만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전력 수급을 해내는 방식으로 갑자기 원전도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도 줄이면서 한순간에 풍력과 태양력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기적 차원에서 친환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고 하되? 네, 과도기 계속 하되 원적이 줄어드는 양의 석탄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 최악을 피하다가 최악을 불러들이는 꼴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장혜천 씨 잠깐만요. 2082년까지 원전 제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안인데 2082년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가자는 거죠? 지금 2082년을 논할 게 아니라요. 저는 솔직히 2082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원전 가동률이 19% 줄어들고 화력의 비중이 이렇게 8%가량 늘어나는 이 사태를 막자. 그건 사고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원전 양을 어쨌든 유지를 하자.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전 개수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고 이거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원전을 하나 더 세우는 게 얼마나 한국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의 사고를 안 난다고 쳐봅시다. 원전의 사고가 안 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원전을 다 쓰고 나서 60년 쓰고 나서 항상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 시간이 10만 년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에 혹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인류가 한 물체를 해일이나 이런 것에 막을 수 있는 장소에서 10만 년을 보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딱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영토 안에 10만 년 동안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1등급 안반석이 있어서 거기를 땅굴을 파서 보관해요. 그건 만드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토 안에 그런 안반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토질이 무르고 물이 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사실은 사고가 안 나도 원자력 발전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공포가 너무나 과중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근에 원전 사고 세 가지인데 앞선 두 사고 같은 경우는 노후 원전과도 무관한 사고였고 특히나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스리마일 원전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스리마일에서 원전 사고가 났는데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어요. 기술이 생각보다 많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폐기물이 나와도 그 발전소 안에 그냥 보관해도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걸로 안심 못한다는 얘기고. 그 건물 안에 들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이거는 문제제기니까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원전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위원장만 한 30초 얘기해 보시죠. 원전 수출 산업도 우리는 그럼 포기하는 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하면 좋죠. 제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으면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남의 나라도 땅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국익을 얻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때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핵폐기물을 다시 한국으로 거둬들일 것을 계약서에 썼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아직 그 내용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전 세계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공사하는 나라에서 핵폐기물을 다시 가져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년 동안 보관할 핵폐기물을 다시 수입해오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걸 50조에 팔고 5조에 팔고 도대체 얼마나 큰 이익일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장해찬 씨한테 발음길 못 드려 죄송하지만 아무튼 새로운 문제제기를 또 하나 해주셨네요. 오늘은 탈원전 문제 다시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